여러분 오늘은 어항을 정말 마무리하는 완성시키는 궁극의 아이템을 알려드립니다 여기 보시는 라이트 백스크린 이거 지금 불을 킨 거거든요 끄고 그냥 백스크린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불 꺼 보겠습니다 지금 끝 모습이에요 어때요?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아까보다 뭔가 어항이 화사함이 좀 덜하고 생동감 떨어지잖아요 다시 킵니다 저는 앞으로도 작은 어항을 하든 무조건 라이트 백스크린 달겁니다 보통 규격이 나와서 이런 하이 어항에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는데 9045 그냥 일반 45짜리에요 20cm 정도는 없어도 티가 하나도 안나거든요 어항이 진짜 완성도가 올라가니까 이건 한번 꼭 써보세요 구매는 초록창에 라이트 백스크린 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트 백스크린 끝 구매는 초록창에 라이트 백스크린 끝